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라면사로 끓여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왔습니다 spot we used to call it 네, military 합밥 왜냐하면 부대찌개 저는 정확히 어떻게 말해서 이름을 맞춰서 그냥 유학을 이름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식사에 그래서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At the day, the military hotpot is when Korea was so poor, you know, near the American base, they had some leftover food. but then the Korean didn't have anything to eat, they brought them, brought the garbage... You won't cry Yeah, they brought that and they boil it And that's the original military hotpot. Hi Joshua! 그래서 저녁에 남는 먹은 거에요 네, 아직도 왕쩨 아찌는 거에요 근데 지금 일찍 저녁에 일찍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더 비싸고 아들한테는 8$ 그래서, 결국엔, 저는 그렇지 않게 잘하는 거에요 여러분은 평창을 먹으러 가고 싶어요. 제가 기다리고 싶어요. 나는 그것이 우리집에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나 끓여서 먹는거에요? 지금 먹을거에요? 햄은 지금 넣어도 되고요. 라면은 지금 넣어도 되고 이따가 넣어도 되고요. 다 끓을 때쯤에 먹을거에요. 언제 넣으실래요? 라면은 어디에 넣으실래요? 라면은 어디에 넣으실래요? 그래서 라면이 괜찮아요. 라면은 이렇게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랩. 그리고 스티커. 뭐지? 핫스티커? 핫스티커? 하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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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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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